이번 게임은 마피아 사방극이 있는데 이 소세지를 몰래 먹는 사람을 잡고 은하의 은하의 은빱 악십이 찾았습니다 모두 발레 부셔주세요 나 뭐지 머리? 보고 위에 들자마자 하고서? 나는 소어머니 너냐? 소어머니가 자기가 아닌걸 감추고 싶을때 odzi기가 계속 불안하니까 아! 괜찮은 것만 잘 알거든요 제가 딱 총이 왔어요 너는 언니의 사람한테 남을 물어 드려요 그러니까 강작이 물었네요 아씨 되게 너너너너러져서 왜 이렇게 너너너너러져서 난 예린 언니 뭔가 아 예린이는 확실히 말아 그냥 들자마자 웃으면서 먹을 때는 막 뻔했네 근데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언니가 아까 그랬거든요 자기들 이런 거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주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제일 첫 번째는 주문 그래 왜 우리 아직도 여기? 그냥 죽을래 우리가 깨지 말아주자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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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너 앞에서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,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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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1차 세 번에 시작했습니다 2차 세 번에 멤버들 한 명을 지목해주세요 우리 3차 세 번에 가르세요 하나, 둘, 셋 못 꿔 왜 나? 왜 시민 같기도 한데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는 무서운 시민입니다 저는 무서운 시민입니다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는 무서운 시민입니다 마피아를 알고 있는 무서운 시민이죠 마피아가 누굽니까? 추원 아닙니다 추원 아닙니다 하나, 둘, 셋 형님, 유주원님 유주원님은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유리원님 그래야 내가 일면에 뉴욕을 만들 거란은 아니야 뉴욕을 만들 거란은 아니잖아 뉴욕을 만들 거란은 아니오 뉴욕은 아니오 내이니, 내 아이돌의 영하수에 숫자에 안 내장된다는 엉떼야 이전열야 이거 너는 시민이 당황은 아니라면 그리다 내게 вел는 수입 우리 엄지에 올려보자 나 믿어 진짜 난 은하 같거든 아니야, 난 너네 둘 거야 하나, 둘, 셋 죽여! 이제는 마태가 났습니다 둘이야! 둘이야! 둘이 좋다! 둘이 좋다! 죽은 자의 버릇 아니 머리 조용히 해 진짜 머리 조용히 해 머리 조용히 해 나 들어줘요? 여러분들 새빨가 마지막이 된 거라 아니 조용히 해 나 이거야 새빨가 죽었어? 나 이렇게 잡어! 나 이거 해봐 나 이거 해봐 송아 언니는 얘기 말아 계속 강조하게 안 해서 너, 너 진짜 숙인 아니야 숙인 숙인이야 그게! 야! 내가 아니니까 지금 얘가 하는 게 여기 있는 게 뻔해 보이잖아 얘야! 진짜 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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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 얘 이럴 수 있습니까? 다 내보내주세요 제발 맨조 참으세요 아 뭐야! 아 넘어가 자, 두 번째 심판 은하 오늘의 시각입니다 언니 누구 들으셨습니까? 예린이라니깐 죽여진 예린 언니래 나겠지 나만 너 약간 너라고 한 것 같지 나는 원래 너였는데 고마워! 듣다보니까 소음이 같아 불쌍한 시민들이 이렇게 벌써 죽여! 하나 둘 셋 예린이 죽여 예린 언니 예린 언니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내가 죽여 내가 죽여 아주 못대 마피아들에게 매뉴얼 아니 우리가 왜 못났는데 내가 왜 못났는데 내 손으로 내가 못났는데 내 손으로 내가 못났는데 내 손으로 내가 못났는데 내가 못났는데 이제 다 고개 풀어주세요 이제 다 고개 풀어주세요 얘야! 왜? 얘야! 왜요? 얘가 무섭바랬어 언니! 언니가 계속 여기가 무섭바랬는데 언니 아버지 계속 계속 이럴 수 있어요 얘야! 아니야 소음언니다 얘야! 소음언니야! 아니야 근데 얘야! 언니 근데 나 진짜 언니가 배워 얘야! 얘야! 언니가 마피아 뽑으면 언니가 마피아 뽑으면 지금 신나는 거 같아 얘야! 얘야! 나는 나는 제가 게임 없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게임하면 일찍 죽어요 얘야! 죽여 죽여 나 죽여봐 언니야! 언니 언니 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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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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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! 셋! 어? 언니 아니야! 얘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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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누구야? 시민이야 진짜로? 얘야! 야! 야! 근데 나 근데 저 진짜 확실히 알아요 왜냐면은 사실 멤버들 뒤탕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매니저님 여기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여기서 부딪쳤거든요 연기하시네요 야! 야! 나야! 자야! 둘! 셋! 안녕! 마피아 맞지? 은하 씨는 시민이였습니다 헥! 우와! 선명한 시민이였습니다 야! 너냐? 아 언니 근데 난 진짜 난 진짜 아니야 근데 왜냐면 유즈 언니가 아까부터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죽이려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 사람 저 사람 죽이려고 아니 근데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죽인 언니 마피아 아! 마피아 게임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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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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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진짜 마피아들이 나 때문에 신났어 내가 괜히 좋게 벌려 들어가지고 연기톤 나도 연기톤 아까 거짓말 칠 때랑 다를 게 뭐예요 자! 유지 죽이자 하나 둘 셋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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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? 너 시민이에요 시민 오! 언니 맞아 시민이에요 의심성 철번봐 신비씨 염지씨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아니! 아니! 저거 진짜 바보 같아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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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야! 야! 아니야 아니야 난 너 야 너 여기서 아! 우리 때부터 나 아까 잠깐만 왜냐면 저는 맨날 입회적으로 억울하게 죽었어요 입회를 힘들게 쳐다보니까 언제 눈빛이 아직 예사로 붙잡혀 뭔가 귀여워서 누워서 있었는데 귀여워서? 하나 둘 셋 너 신비 뭐야? 나 말하고 싶은데 계속 나 둘 다 말하고 싶은데 이거 일단 우리 지금 너는 하룻밤도 못 넘겼어 우리 빨리 해야 돼 난 주자 아니야 난 주자 시민이긴 해 난 진짜 나 아니야 너 마피아리는 누구야? 그냥 가 봐 나는 근데 나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일단 아니야 나이고 일단 죽여 나 엄지 나 엄지 아니야 아니야 누리야 야 진짜 이렇게 누리야 나 진짜 이혁하러 나 죽으면 정은아 그냥 이럴 정은아! 여러분 정은아 How dare you 아아 나오나 어머 내가 upset 어머 이런 진짜 하니까 그러니까 정은아! 여러분 내리고 도 retiring 저희 말 해야 형 아무 으아아아ㅏ악 네 아니 언니가 나였으면 이렇게 소리들었군요 지 compart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